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봐요! 이렇게 맨몸으로 오면 돼! 준비를 계속 와야지! 풀세트로 빌렸어요! 도아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텐트를 처음 쳐봤는데 캠핑이의 취미가 안 생길 것 같아요! 멀리죠? 아니 그냥! 위에서! 위에서! 진짜 그런 생각을 해볼까요? 괜찮네! 그냥 한 거야! 새우 하트 또 한 번! 이번에는 단체 상태로 보여줘! 아 내가? 내가 보여줘야 돼? 오빠가 까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뒤집고 한 번 찍는 거야! 아 그냥 이렇게! 오케이입니다! 많이 찼네! 이딴 데서 소리 좀 줘! 너무 뜨겁지 않을까요? 물에서 주면 되잖아! 맛있죠? 고기가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고기가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계속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지? 자르면 떨어지고! 자르면 떨어지고! 자르면 돼요! 한 5개가 다 떨어졌어! 나를 따줄게! 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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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놀랐죠? 다 오는데! 오지마! 오지마! 가자! 설마의 순간을 포착하기! 되게 재밌었어! 뜨거운 척 하면서 딱! 뜨거워요! 소리 씨 기억나요? 하트 같아? 그래도 하트 같아! 아 그럼? 소리 씨? 짠! 아니! 이렇게 양반하네! 벌레가 안에서 들어가는 거야! 아! 어머!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연결 튀니까 꽤 그런 걸 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막! 막! 막이 뭐예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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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떡하지? 지금 불편하지! 다리가! 이렇게 되면! 이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그렇잖아! 이렇게 잡는 거! 손잡이 잡는 거 같잖아! 하트! 고양이도 구경하러 왔네! 다리 잘 잡았네!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소리 씨예요! 너의 사진을 찍어준다! 딱! 쳐다보는다! 다른 사진 마실거잖아! 하트! 자, 다른 사진을 찍어준다! 가짜다! 처음에 바로 하는 거였구나. 떨어질 때 거의 3cm만 떨어졌어. 다시. 너무 부끄럽다고 너무 떨어졌어. 너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 봐버렸어.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소리씨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듣는 게 나를 기다렸어. 생각해볼까? 이렇게 깨달은 게 나를 췄는데 지금 아가씨가 너무 아래소리가 끝나고 마지막에 올해, 오기가 많은 건지 못했으면 어묵들과 제가 상냥하게 생각한다. 무슨 얘기도 전해드렸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너무 웃겨 소리가 사귀자는 말을 얘가 이거 때문에 이러는구나 듣고 싶어 한다는 걸 펜시하고 역시 영어야 영어로 가야죠 다 영어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붙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좋은데 싫어 좋은데 싫은 거 좋은데 몰라몰라 아니야? 모르는 몰라 잘 왔다고 하면 알았다고요 나랑 좀 만나줘요 네? 알았다고요 알았다고요 나랑 좀 만나줘요 네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네 네?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이렇게 꿇어야 되는구나 맞지 이렇게 꿇어야 되는구나 맞지 무릎이라도 꿇을 나 이렇게만 꿇어봤어 나 무릎 꿇는다 진짜 무릎 꿇을까요? 어우 가져와요 나 무릎 꿇을까요? 나랑 좀 만나줘요 진짜 오이 때까지만 Gleich해 정신 찰려진게 갑자기 사귀어 주로 NE1 악! 아! 가고 가면 어떡해 우리나라 나랑 사귀어 줬어 무슨 냄새야 카드 사귀어 줘요 마운 거 같아 일어나셨다. 야, 나 이렇게 점점 올라가야 되거든. 이거 내가 아끼는 건데 줄게. 안 돼요. 안 돼. 다 줄게. 이거 다 주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아끼는 건데 다 가져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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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